계속 자명하면 인정 찜찜하면 버리고 이걸 매일 해요 자명하면 인정 찜찜하면 버리기 깨어있기랑 호흡은 거기에 기본이 되는 거고 에너지 대주고 정신 차리고 있고 정신에 불을 늘 들어오게 해놓으면 정신이 이렇게 충전돼서 선명해지면 고힘으로 참나가 좀 드러날 만하면 고힘으로 뭘 하느냐 내 생각 중에 자명한 거랑 찜찜한 거 가르기를 매일 하는 거예요 실천은 다 못해요 왜냐하면 실천은 또 조건이 돼야 하고 내가 뭐 막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아도 근데 알긴 알아놔야 되니까 평소에 계속해서 자명한 거 찜찜한 거를 계속 분석해 놓습니다 그게 이전 선비들이 이거죠 경의 마음으로 깨어있거나 깨어서 성찰하거나 그래가지고 깨어있음과 깨어서 성찰함이 다 경이고 거경 경에 눌러앉아 살아라 해서 거경 그 다음에 성찰을 하다 보면 국리가 되죠 진리가 알아지죠 진리가 알아지면 역행 실천해라 근데 역행도 성찰로 역행도 자기가 양심대로 하나 성찰해야 되고 국리도 양심대로 판단하나 성찰해야 되고 거경이 제일 중요한 거죠 깨어있으면 진리가 알아지고 진리가 현실화되더라 이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행이라는 건 내가 또 조건이 돼야 하는 거니까 평소에 역행 실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 실천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늘 깨어있으면서 진리를 품고 있어야 어떤 상황이 닥치면 실천이 돼요 몸이 나간다고요 그래서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죠 지금 공부하실 게 지금 여기 학당에 오셔서 깨어있는 거 쉽게 배우시죠 일이 있건 없건 깨어있으면 깨어있으면 강도가 약하건 강하건 깨어있어야 돼요 늘 몰입하고 계셔야 돼요 참나에 일이 생기면 그 일에 일이 없을 땐 참나에 그래서 일이 없을 때는 참나 51% 참나 51% 이상으로 몰입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양심의 현전에 몰입하기고 일이 생기면 자 양심이냐 욕심이냐에서 양심적인 생각에 51% 이상 힘을 실어주는 게 양심성찰입니다 이미 생각은 일어났다고요 생각이 일어나면 이제 감정 행위가 따라오는데 아무튼 생각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중요하니까 양심적인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걸 양심성찰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명한 생각은 옳다고 하고 찜찜한 생각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는 게 이게 양심적인 생각 응원해 주는 법이에요 이 두 공분 달라요 이 둘 다 경입니다 그런데 왜냐 둘 다 깨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심성찰은 석가모님께서 말씀하신 사티라고 하는 한문으로 하면 정염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서 오온이 굴러가는데 깨어있는 거예요 이쪽은요 오온이 멈췄을 때 깨어있는 거기 때문에 선정정자 정정에 가깝습니다 이 두 개가 다 불교에서도 팔정도 중에 둘 다 선정에 들어가죠 똑같아요 유교도 둘 다 경인데 이거는 고요할 때 경 이건 움직일 때 동할 때의 경이죠 이게 고요정자 정선이면 이거는 동선이에요 움직이면서도 깨어있는 거예요 움직이면서도 깨어있는 힘이 있으니까 정념이 있어야 궁리할 때도 깨어서 궁리하고 실천할 때도 깨어서 해야 되니까 정념은 모든 곳에 다 통하죠 한마디로 하면 정념이 심화된 게 정정이고 정념을 통해서 뭘 판단하고 실천하는 게 궁리역행이니까 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정념입니다 늘 깨어있기 늘 참나랑 참나 접속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 책을 봐도 참나와 접속한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 실천할 때도 깨어있는 상태에서 선정해야 될 때도 깨어있는 상태 깨어있지 못하면 잠들어버리겠죠 선정에 들려다가 다 지금 깨어있음 하나는 모든 걸 관통하죠 그래서 유교 선비들이 경 하나가 모든 거 동정을 깨뚫는다고 해요 동정을 깨뚫는 것이 경이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주제하는 게 경이다 경만 내 마음 안에 딱 들어와서 깨어있음이 자리 잡으면 깨어있으면 경에서 모든 선이 나오고 깨어있지 못함, 불경에서 모든 악이 나온다 이게 선비들의 기본 철학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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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LIV